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게 되었고 주가는 지금 현재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현재 마이너스 1.3%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지금 최저가 부근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반응이 좋지 않고 뉴스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 각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실적 관련된 내용을 바로 살펴볼게요. 자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쇼크 현실로 다가왔다. 이 어닝쇼크라는 단어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9.1조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올해 3분기에 매출은 79조, 매출은 79조고요. 영업이익은 9조, 영업이익은 9조 1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과연 어닝쇼크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자 공시 내용을 조금 더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실적 이번에 3분기 실적이고요. 79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 바로 직전 2분기 실적을 보시면 74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매출은 더욱더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올랐는데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매출은 이제 말 그대로 매출이고 실제 돈을 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조를 벌었고요. 전기, 전년, 전분기에는 10조를 벌었다. 그러니까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조 정도로 적게 영업이익이 찍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악재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이 늘었다는 건 확실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성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스마트폰의 경쟁도가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환율, 환율이 아주 높을 때와 환율이 약간 낮을 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회사 자체에서 회계 장부 정리를 하게 될 때 이런저런 차이를 2분기에 몰아주고 3분기에 몰아주고 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 저번 분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을 여러분들 이번 분기에 13조, 14조까지 전망을 좀 과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상 저번 분기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나아져야 되지 한 분기만의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세요. 뉴스에서는 지금 다 영업이익, 9.1조, 실적, 하회다,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닝 쇼크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번 분기 10조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런데 9조 나왔다고 갑자기 어닝 쇼크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과연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영업이익이 10조에서 9조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간 1조 정도 깎이는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몰려있는 매물들, 개인 매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격을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계속 매수 매수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발 매매 동향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던지는데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외국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은 여러분 전체 기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1년, 2년, 3년 기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1년으로 이제 2024년부터 2023년 과거 1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물량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는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크게 떨어질 뿐이지 다시금 주워서 올리는 패턴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과연 어디서 오를 것인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제가 삼성전자 떨어질 때 7월 12일 그리고 8월 22일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수급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꺾이게 되는 변곡점 구간이다.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내용 보시면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만 8,300원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 이때도 7만 8,300원 위치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주가는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만 8,000원이 여기 라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 신호 삼성전자의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쉽게 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감에만 의존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막고 정확하게 매매 타점 신호 잡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타점 신호 어떻게 잡는지도 바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타점 신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이 타점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 상황을 한 번 보시면 아 이 타점이 정확했구나 정말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 되실 거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뭐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